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당시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이현주 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강력하게 저격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저격했던 이현주 전 위원 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심보였을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모든 것을 저격했던 이현주 전 위원 그뿐이겠습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작심 쓴소리를 쏟아냈던 한마디로 뒤통수를 쳤던 이현주 전 위원 이현주가 결국은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전과사범 이재명의 권유에 민주당 입당하는 이현주 지금 이현주 난리가 났습니다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작심 박살을 냈으며 또한 사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친명인 정성호 등장에 더 폭발한 민심 제대로 역풍이 터졌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문화일보가 이런 사설까지 냈겠습니까 문화일보 사설 이현주 이수진 메뚜기 정치 저급한 정치 실상이다 정치인이 당족을 바꿀 수도 지역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명분과 정치 소신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최근 최소한의 그런 설득력도 갖추지 못한 조급한 행태가 빈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이현주 전 위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위원 비례대표 이들의 행태는 그런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위원이 25일 민주당 복당을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19대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이현주 전 위원은 민주통합당 현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다시 바른미래당 다시 무소속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진당 또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여기서 민주당으로 당족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한 중요한 이유가 친문 패권정치와 586 운동권 정치의 패해였습니다 이현주 자신의 저서 나는 왜 싸우는가에서 민주당의 복지, 포플리즘, 소득주도 성장, 친북, 정책 등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2019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반발에 삭발까지 했던 인물이 이현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달라졌나요? 이재명 대표 방탄과 입법, 폭주 등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이현주 자신이 개탄했던 친명인사들조차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 밀려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와 공천기준도 자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여러 위원들이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주 전 위원이 당선 가능한 지역의 공천을 약속받을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태 이수진 위원은 공을 들여온 지역구 서울 서대문가회에서 공천 가능성이 낮아지자 불출마를 선언 21일 했다가 하루 만에 돌연 선거구 경기 성남 중원으로 바꾸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친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가 어렵게 되자 비명계 윤용찬 위원이 탈당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윤용찬 위원은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친명, 친문 경쟁도 여지경입니다 철새 정치보다 더한 메뚜기 행태가 수두룩합니다 라며 이연주, 메뚜기 정치, 저급한 정치실상이라고 사설에서 이연주를 박살을 냈습니다 자, 신명계 좌장인 정성호가 불을 확 지폈죠 이재명, 이연주의 복당 권유, 정성호, 이연주 용기의 박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이연주 전 위원에게 민주당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23일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연주 의원과 통화하고 복당을 권유했다라며 이는 총선 승리를 위한 외연 확대 행보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연주 전 위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 지역구에서 당선돼 2016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당시 친문재인 패권을 비판하다가 2017년 4월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당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정성호가 짧가당 나섰습니다 정성호 위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권의 올바른 쓴소리를 하다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집권당 소속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은 이연주 전 위원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아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성호, 이현주 용기의 박수 이 기사에만 무려 1344개의 댓글인데 정신나간 이연주 따로 없네 언주, 언주는 어디를 가도 전혀 신경을 안 쓰네 그렇게 뺏디 달고 싶어 이리저리 옮겨가는 이연주 초현실적 인지 부조화의 울트라, 와 더는 너희를 소화시킬 단어를 찾지 못하겠다 이연주, 그 찌찌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냐 이재명 비판은 안 하던 이연주 이야 참 쓰레기들끼리 난리 났다 이재명은 이연주 오라고 하고 정성호는 용기에 박수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사리들이, 아사리판 정성호, 그래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그렇지 이재명 전과사범 쓰레기는 쓰레기 정성호도 쓰레기, 이연주도 쓰레기 박쥐 같은 인근, 인간 자, 이뿐이 아니라 윤석열, 조격, 이연주, 이재명의 복당 권유 받았다 진지하게 고민 중 이런 기사에도 1389개의 댓글이 있는데 이연주, 여자 철새네 여자 철새, 여자 김민세다 정체성도 없고 이리저리 탈당하고 복당하고 정치절이하면 안 됩니다 이연주, 이연주, 이철세로 부를게요 저렇게 국회의원 하고 싶나? 전과사범 이재명의 당에 그렇게 가고 싶습니까? 와, 지금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다 누구를 질타하는 거다 이연주를 박살내는 댓글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연주가 이제 어디를 나가든 이연주는 정치 생명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수천 명이 거의 악플에 가까운 말이 악플이지만 이연주와 전과사범 이재명 정성호를 저렇게 박살내는데 총선 공천받아서 출마하면 이연주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지 끝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parallel 앞서bing 보내는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